쪼꼬쪼꼬 형 이거 볼게요 배트맨은 배트모빌 옆에 써있는 상태로 배트 컴퓨터를 사용한다 그는 가끔은 브루스 웨인이고 가끔은 배트맨이다 그는 언제나 고아이다 He is always open 그러니까 맞는 말이긴 하죠 이곳은 이제 안전한 도시이다 내가 펭귄을 주먹으로 쳐서 감옥에 던졌으니 알프레드 배트맨의 충실한 배트 집사가 고딕한 풍내에 햇맘 젖실을 들고 온다 저녁을 드시지요 웨인 매트리스님 폭발이 폭발한다 폭발이 폭발한다 광대는 좀 커지만 미쳤다 투페이스는 검사지만 검사히도 남사이다 이런 투페이스와 원페이스 투페이스와 원페이스 저들은 내가 팍 쥐인 걸 쥔는 것 같지 아 맞는 말이지 투페이스랑 원페이스는 맞는 말이지 이런 투페이스와 원페이스가 저들은 내가 팍 쥐인 걸 쥔는 것 같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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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드맨은 알프레드를 하하하하 투페이스에게 던진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알프레드는 여기서 이미 던지려고 하하하하 잡고 있어 하하하하 아니 근데 잡는데 사람처럼 잡는 것도 아니고 하하하하 그냥 무슨 물건 집듯이 이 사람 안주는 생각도 없고 일단 몇살부터 들어 그리고 이 사람은 이미 표정이 당황해 있어 어? 왜 이러지? 하고 있는데 하하하하 이미 던졌어 근데 투페이스는 내가 이렇게 신사적으로 받아줘 이렇게 던지는 거 봐 팔 뻗고 하하하하 내 투페이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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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페이스는 알프레드는 도 fondo 하하하하 이거 그건가? 투페이스에서 동전 던져서 죽일지 안죽할지 정하는 거 그거를 번역이 이렇게 됐나? 그건 지금 투페이스는 집에 갔다는 대체다 알프레드랑 무슨 장관이야 이젠 너와 나 조커뿐이다 박쥐대 강대 도덕적 관수들이지 난 정말 괴짜야 사회는 나빠 맞는 말이야 넌 물을 마시고 난 무정부주의를 마시지 뭐야? I was drinking a... 아나키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난 박쥐들이... 박쥐들처럼 마시...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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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난 박쥐들을 박쥐들처럼 마신다 아 원본이 너무 궁금해 배트맨은 그의 부모님을 찾는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죽어있다 구하니까 그는 그것 때문에 화가 난다 그는 배트로켓을 날린다 초코는 그의 끔찍한 유머센스를 그걸 튕겨낸다 실로 광대스러운 힘이다 뭔데 어떻게 튕겨내는데 로켓을... 배트로켓 어떻게 튕겨 난 규칙을 따르지 않아 I don't follow the rule That is my rule 뭐 이런건가? 이해가 되나? 난 안되는데 알프레드 로빈을 낳으세요 알프레드 로빈을 낳으세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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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던졌잖아 ㅋㅋ ㅋㅋ 알프레드는 그것이 그의 일이기에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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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프레드는 자기의 할 일이 로빈을 낳는 것이기에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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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네들이 대립중에 이가 던지는 것도 그렇고 태연하게 받고 ㅋㅋ 이 입으로 선물 까는 것도 너무 웃겨 ㅋㅋ 돌아가면 ㅋ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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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커스 쿠폰 for New Parents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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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9년까지 ㅋㅋ 끝이야? ㅋㅋ 아 근데 이 초반부부가 압도적으로 웃겨다 이런 2페이스 1페이스군 배토는 알프레드를 2페이스에게 던진다 2페이스는 알프레드를 동전처럼 뒤집는다 알프레드는 등으로 착취한다 그건 즉, 2페이스는 집에 갑니다 아 왜 이렇게 금방 집에 가? 악역이잖아 그냥 던지고 집에 가 신라 광대수라님 알프레드, 로빈을 놔두세요 아 진짜 짱 웃기다 새 부모님을 얻는 쿠폰이야 아 진짜 너무 웃겼다